우와! 우와! 어머, 너무 좋아. 느낌 너무 좋아. 어머, 어머, 어머 이상해. 어머, 구름이 걷는 것 같아. 불편하진 않으세요? 네. 괜찮으세요? 아, 좋습니다. 그런데 기분 너무 좋다. 야! 아하! 아하! 나 너무 신나, 지금. 빨리 움직여줘. 아니, 근데 저기, 나라야. 너 여기 있으니까 이 삶이 죽인 것 같아. 거물죽, 거물죽. 네. 벌써 안 받을게. 벌써 안 받을게.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. 신난다. 우선은 기본 자세 시작을 해볼게요. 어깨 넓이로. 네.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야 돼요. 네. 그러면 흔들리죠. 괜찮은데요? 완전히 쉬운데요? 이게 제일 어려운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. 숨 쉬시고 계시는 거죠? 네. 호흡하시고. 우리 가볍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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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가볍게. 네. 오구. 사실 운동 풀어 올려주는 거가 어떻게 신 거 같은데. 나. 이거 너무 좋았어. 너무 쉬워. 이거 너무 쉬워. 야. 천차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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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운동이 되네. 된다, 운동이. 아, 재밌어요. 상호 숨소리 안 들려. 들려. 아, 재밌어요. 상호 숨소리 안 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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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리냐. 안 들리냐. 그냥 좀 지이게 일 것 같은데. 어머나 이렇게 웃는 거 처음이야. 지금은 이 소리는 들려. 이건 돼요. 더 확실하게 들립니다. 서민아 계속 중계 좀 해줘.